이해봤어요 분! 오늘 정말 예선전부터 게스트 쇼케이스 이제는 16강 전까지 소개합니다! 퀴브스 사운드와 네이비 매틱 슬라이드 할로우! 자 재밌는 배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! 음악 주세요! 하늘! 뭐지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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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요, 워잇, 워잇, 스위치 다리오 히가 온 플로우 크리에이티비티 했던 발음 스타일로 예이 야야야! Alright! 3! 2! 1! 1! 1! Good music! Good vibes! Good dancers! 다시 한 번 두 분과 디제이에게 큰 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. Give it up for all dancers and DJs Okay, 다리엘과 할로 가운데 쿼터 파이널 8강전에 올라갈 분 선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Jadis, 카운트다운! 3, 2, 1 어, 잠시만요, 이렇게 되면 Okay, 할로 다음 라운드에 출출합니다 Hey, hey, 황 Give it up for 다리엘